안녕하세요. 꿈여행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활기 넘치는 수도인 도쿄로 가보려고 합니다. 도쿄의 랜드마크와 자연경관, 전통음식과 쇼핑을 위한 정보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고 폰을 옆에 내려놓으시면 꿈속 도시 도쿄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아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도쿄 주도부를 중심으로 약 294.07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40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쿄는 현대적인 도시로서 높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도시 전반에 흩어져 있습니다. 랜드마크로는 도쿄타워, 스카이트리, 도쿄 디즈니, 랜드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며 이들은 도쿄의 아름다움과 현대성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또한 도쿄는 자연경관 역시 매력적입니다.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행과 같은 곳은 도시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도쿄만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도쿄는 다양한 요리와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스시, 라멘, 우동, 오코노미아키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도쿄의 길거리 음식 문화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곳에서의 식도락은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또한 도쿄는 쇼핑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길거리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유명한 쇼핑거리와 백화점들도 상품 다양성과 품질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도쿄는 넓은 면적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조화, 현대성과 전통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도쿄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는 오랜 역사와 유서 깊은 과거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 역사는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쿄는 원래 에도라고 불리며 이는 일본의 일본 현대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쿄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에도 시대로 알려진 일본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이때 도쿄는 히라카타야 마성을 비롯한 많은 성들과 도성인 에도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증가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본의 문물과 기술이 도쿄를 통해 석으로 유입되었으며 도쿄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끄는 중심지로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쿄가 일본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도쿄의 규모와 중요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후 도쿄는 일본의 역사적인 사건들의 장소로도 유명해졌습니다. 1923년의 대지진인 관동 대지진과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쿄 대공승은 도쿄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도쿄는 강인한 정신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오늘날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쿄의 건축물과 도시 계획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의 역사와 현대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방문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도쿄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와 음식, 쇼핑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쿄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전통음식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도쿄를 방문하면 꼭 맛보아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시입니다. 도쿄는 일본의 스시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숙성된 밥을 사용해 만든 스시는 맛과 신선함으로 유명하며 맛있는 스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멘입니다. 라멘은 도쿄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면과 고기 또는 해산물을 넣은 스프로 만들어집니다. 도쿄에는 다양한 라멘 전문점들이 있어 각자의 고유한 맛과 특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키토리입니다. 야키토리는 일본식 바비큐로 양념한 닭고기나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즐기는 음식입니다. 도쿄의 거리나 노점에서 많이 판매되며 매콤한 양념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동입니다. 우동은 도쿄에서 많이 즐겨 먹는 면 요리로 두부, 새우, 돼지고기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고소한 국물과 함께 제공됩니다. 도쿄에는 유명한 우동 전문점들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우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나카입니다. 도쿄에서 유명한 간식으로 바삭하고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바삭한 와플로 싸서 즐기는 것입니다. 도쿄에서는 다양한 맛과 토핑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코야키입니다. 도쿄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로 타코야키는 고소한 팬케이크에 오징어와 채소를 넣고 구워내어 고소하고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쿄의 다양한 골목길에서 타코야키 전용 가판대를 찾아 맛보세요. 도쿄에는 이외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쿄의 풍부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기며 여행을 즐겨보세요. 도쿄는 다양한 쇼핑거리와 전통시장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도쿄에서 추천하는 쇼핑 명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주쿠입니다. 신주쿠는 도쿄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대형 백화점과 상점들이 모여 있어 최신 패션 아이템과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쿠는 엔터테인먼트와 음식점이 많아 쇼핑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키아바라입니다. 아키아바라는 일본의 전자상거리로 유명하며 전자제품, 게임, 만화 등과 관련된 많은 상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키아바라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에노입니다. 우에노는 역사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 내 위치한 야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공예품, 옷, 음식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긴자입니다. 긴자는 도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브랜드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어 쇼핑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메오코입니다. 아메야코는 도쿄에 있는 유명한 시장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류, 신발, 액세서리부터 신선한 식품과 과일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어 현지 문화와 다양한 상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한 것 외에도 도쿄에는 더욱 많은 쇼핑거리와 전통시장이 있으며 현지 문화와 제품을 경험하며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의 쇼핑은 다양한 선택지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여행에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도쿄에서의 숙박시설은 다양한 가격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중급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모텔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급 호텔의 경우 한밤중부터 20만원부터 시작하여 50만원 이상의 가격대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편안하고 현대적인 객실, 다양한 편의시설, 레스토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로 제공되며 1박당 5만원부터 시작하여 2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객실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텔은 가격이 더 저렴하며 1박당 3만원부터 시작하여 1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텔은 간단한 객실과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며 잠시 머무르기에 편리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도쿄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개인 방 또는 전체 아파트를 임대하여 더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의 숙박시설은 여행자의 예산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으므로 여행 목적과 예산에 맞는 숙소를 선택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도쿄는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은 도쿄에서 추천하는 야외활동 명소입니다. 우에노 공원은 도쿄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체리 블러썸 시즌에는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 박물관, 연못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어 산책이나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다이바 해변은 도쿄만에 위치한 인공해변으로 해수욕이 가능하며 해변가에서 해풍을 쐬며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이바에는 쇼핑몰, 레스토랑,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스미다 공원은 스미다 강을 따라 위치한 공원으로 강을 따라 산책하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와 가까워 도심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주쿠 교회는 넓은 공원에 다양한 식물과 정원이 있는 곳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변화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요기 공원은 도쿄의 중심지인 하라주쿠에 위치한 공원으로 넓은 초목과 숲이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피크닉이나 바베큐를 즐길 수 있으며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이나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하코네 조각의 숲 미술관은 도쿄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오픈 미술관입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온천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며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쿄에는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부터 문화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까지 다양한 명소들이 있으니 도쿄 여행에서 즐거운 야외활동을 즐겨보세요. 도쿄는 많은 랜드마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도쿄에서 추천하는 랜드마크 명소입니다. 도쿄타워는 도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에펠탑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멋진 도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로 아사쿠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건축 양식을 갖춘 대관령 사원으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에노 공원은 도쿄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동물원, 박물관, 연못 등 다양한 명소가 있으며 체리 블라썸 시즌에는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라주쿠는 도쿄의 유행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지역으로 다양한 쇼핑 명소와 독특한 패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라주쿠데로에서는 독특하고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키아바라는 일본의 전자상거래와 애니메이션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전자제품 매장, 애니메이션 상점, 게임 아케이드 등 다양한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다이바는 도쿄만에 위치한 인공성으로 국제 컨벤션 센터, 레저 시설, 쇼핑몰, 테마파크 등 다양한 명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다리와 오다이바 해변에서는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 랜드는 도쿄에 위치한 디즈니의 테마파크로 신데렐라 성과 다양한 라이드, 쇼, 엔터테인먼트 등이 제공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도쿄에는 많은 랜드마크 명소들이 있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며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쿄는 다양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도쿄에서 추천하는 자연 명소입니다. 우에노 공원은 도쿄의 중심에 위치한 공원으로 넓은 잔디밭, 연못, 동물원, 박물관 등이 있어 자연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봄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 국립공원은 도쿄의 신주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다양한 정원과 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오다이바 해변은 도쿄만에 위치한 인공해변으로 시티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사쿠사 플라워파크는 아사쿠사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꽃공원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치코 국립공원은 시부야의 하치코 출입구에 있는 공원으로 푸른 잔디밭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치코 동상과 함께 산책이나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쿄에는 다양한 자연경관이 존재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여행자들이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많습니다. 도쿄는 다양한 유적지와 박물관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도쿄에서 추천하는 유적지 및 박물관입니다. 센소지는 아사쿠사에 위치한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절로 도쿄의 상징적인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건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도 도쿄 박물관은 도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에도 시대와 도쿄의 변천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예술품 등을 통해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 국립공원은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원, 프랑스 정원, 영국 정원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정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우에노 공원 내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일본의 예술, 고고학, 역사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물과 예술품을 통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쿄에는 다양한 유적지와 박물관이 있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도쿄는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도쿄에서 추천하는 축제 및 이벤트입니다. 사쿠라 마치리는 도쿄에서 매년 봄에 개최되는 벚꽃 축제로 도심지와 공원에서 벚꽃 구경과 함께 음식, 음악, 춤, 불꽃놀이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오다이바 해변 축제는 도쿄의 오다이바 해변에서 여름에 개최되는 축제로 해수욕, 해변 콘서트, 불꽃놀이 등 다양한 해변 활동과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슈퍼 요사코이는 도쿄에서 개최되는 일본 전통 춤인 요사코이 축제로 참가 팀들이 화려한 의상과 춤으로 도시를 물들입니다. 춤과 음악에 흥겨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하라주쿠 할로윈은 도쿄의 하라주쿠 지역에서 개최되는 할로윈 축제로 참가자들이 독특하고 창의적인 할로윈 의상을 입고 거리를 채색합니다. 패션과 문화의 축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합니다. 코엔지 아와오도리는 도쿄의 코엔지 지역에서 열리는 일본 전통 춤인 아와오도리 축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흥겨운 분위기와 춤으로 가득한 축제입니다. 시부야 크로스타운 페스티벌은 도쿄의 시부야 지역에서 개최되는 크로스타운 축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이벤트가 도시 곳곳에서 열립니다. 음악, 무용,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시노게이 카이산 축제는 도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의전인 카이산 축제로 일본 전통 공예인 연습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독특한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처럼 도쿄에서는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가 개최되어 현지 문화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쿄를 여행할 때의 팁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쿄는 교통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쿄는 매우 붐비는 도시이므로 주요 관광지와 쇼핑 지역은 특히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혼잡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혼잡을 피하고 오전이나 주중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현금 문화가 강함으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상점이나 레스토랑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와 현금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예절과 문화에 큰 중요성을 두는 나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소음을 피하고 일본인들과 대화할 때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시에는 직접적으로 밥을 빨리 먹는 것이 예의에 어긋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쿄에는 다양한 휴일과 축제가 있으므로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에는 관광지와 매장이 혼잡할 수 있으며 특별한 행사가 열릴 때에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쿄의 날씨는 계절에 따라 다양함으로 여행 시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에 주의하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챙겨야 합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본어가 주로 사용되므로 한국어나 영어로 된 여권 사본이나 주소를 준비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쿄를 방문할 때는 교통, 시간대, 현금과 카드, 예절, 휴일과 행사, 날씨와 옷차림, 언어에 주의하면 보다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쿄에 대한 나레이션을 마치며 지금까지 도쿄의 매력과 다양한 명소 그리고 여행 팁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도쿄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전통적인 일본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다채로운 음식, 문화적인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쿄를 여행하는 모든 분들께 멋진 추억과 즐거운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도쿄 외에도 일본의 다른 도시와 명소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 도쿄 여행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